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지? 뭐냐? 너 왜 이렇게 부어 보이지? 말이 없는 인스타 라이브 안녕 나 오늘 머리하고 왔어 나 안 부었는데 왜 이렇게 부어 보이게 나오지? 나 지금 진짜 안 부었는데? 여기 친구들이 다 모여 있네 아주 그냥 이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처음이죠? 네 오늘은 뮤직뱅크 막방입니다 내 대기실은 이렇게 썰렁해요 넘나 외로움 하이 맛있는 음료수를 찾았어요 여기에 있는 딸기 음료수인데 엄청 맛있어 어제 뷰티뷰 뷰티뷰 봤어요? 네 어제 뷰티뷰 뷰티뷰 봤어요? 어제 뷰티뷰 뷰티뷰 못 보셨구나 어제 뷰티뷰 뷰티뷰 못 보셨구나 나도 못 봤어요 어? 뺨! 쭈니언니 쭈니언니 오빠 안녕하세요 애기 보다가 지금 보시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진짜 저의 막방이에요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나 이거 너무 알아 언니 너무 예뻐요 하고 가운데 손가락 모양이 됐는데 우우우 하려다가 실수하는 거 네 오빠 저는 머리에 핀을 좀 많이 꽂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괜찮아요 감기 가 잘 안 떨어지긴 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오빠 뺨 파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지금 지금 몇 시지? 지금 몇 시예요? 한 3시? 3시쯤? 근데 되게 많이 들어오셨네 점심 시간 끝나지 않았나? 맞아요 오늘 몬스타엑스도 나옵니다 응? 뭐가 되겠죠지? 저도 인도네시아 너무 가고 싶어요 저도 인도네시아 너무 가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브라질에서도 저의 앨범을 듣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꼭 가보고 싶어요 오늘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인도네시아 안 간지 너무 오래됐죠 안녕하세요 안녕 카렌 미국 콘서트 계획 콘서트 계획은 아직 없어요 하고는 싶어요 멕시코 멕시코 작년에 여행을 다녀온 곳이죠 멕시코 옳라 맞나? 멕시코? 옳라 그리고 프리미엄의 치크 옳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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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화이팅 맞아요 올해 꼭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doom 나 Murder guided 제주도 x3 옳라 그냥 보고싶다 똑같아 보고 여기 보고싶다 제주도로 보고싶다 제주도말로 뭐지? 그냥 보고싶다 똑같아요 보고 어렵다 부족한 제가 롤모델이라니 열심히 할게요 이거를 고등부타는? 안되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너무 못생겨 보이네 댓글이 안 보이네 됐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머리 괜찮아요? 핀 좀 꽂아봤어요 오늘 마시는 음료 지금 이거? 이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냥 딸기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지금 뮤직뱅크 대기실입니다 땡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행복한 여름이 생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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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기 스무디 여기 밑에 뭐가 있었는데 막 무슨 딸기가 들어가 있어 다들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다들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안녕 안녕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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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 둘 다 계획했거든요 잡아봐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 근데 안 보면 네? 소유 닮았다 했는데 소유 어때 네 근데 라이브 재미가 없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딱 그땐가? 밥 먹고 쉬는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지? 잘 먹었지? 딸기가 있어 지금 닭발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에게 배웠어? 너에게 배웠어 진짜 많이 불렀는데 저는 엄마가 해주신 우징어볶음에 밥 먹고 왔어요 너에게 배웠어 내가 바른 립 이거? 쇼? 쇼? 응? 안 보여? 이거예요